얼마 전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양육비는커녕 쓰던 전 남편이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의 앞길을 맡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큰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14년 전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갖고 전남편의 폭언과 폭... 도망치듯 이혼한 사연자는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무려 노래로 방송에 출연한 아들을 보고 전남편이 찾아왔다며 방송을 본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남편이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며 나타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계약을 따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남편 때문에 계약은 무산됐고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이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아들은 소속사 없이 활동했고 전남편이 직접 스케줄을 잡으며 기획사 대표 행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아들 이름의 대출을 받고 친인척은 물론 팬들한테까지 돈을 부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을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고 스케줄을 소화하게 했고 노래를 포기한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해 현 소속사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속사 앞에서 시위하며 비투를 하기 시작하며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난 8년간 아들과 방송국을 다니며 알게 된 관계자들에게 아들을 페르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장훈은 방송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며 기막힌 상황의 말문을 잊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이수근 역시 방송국 관계자들이 그 말들을 믿냐라고 말하며 아들이 용기내야 한다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전했습니다. 방송 후 오죽하면 방송에 나와 이러겠냐며 사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리고 사연 속 가수의 정체가 바로 김수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9월 3일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무엇이든 물어보살 속사연의 주인공이 본인임을 밝혔습니다. 김수찬은 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설쳤던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대중들 앞에 서서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가수로서 또 최근 잦은 지역 공연으로 많은 분이 새로이 팬카페를 찾아주고 계신 이 시점에서 밝은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해드린다. 오늘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스트는 제 엄마이고 제 이야기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김수찬은 군복무를 마치던 시기 모든 부정을 털어내고 여러분 앞에 서서 행복하게 노래하는 김수찬이 되고자 제 가족사를 편지로나마 전해드린 적 있다. 정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게 제 일관된 신념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촬영장에 나서셨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제 이름을 익명 처리해 줄 것을 약속받고 오셨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된 입장으로 마음이 미어진다. 더 이상 묵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괜한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다.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제 곁에 계셔주시는 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남아있던 상처도 많이 씻겨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는 용기 내라는 말씀에 힘을 내본다. 사랑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김수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사연을 접한 많은 이들이 크게 충격받았는데요. 네티즌들은 엄마랑도 사이좋고 밝아 보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충격이다. 아버지란 인간이 자식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미혼모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원수였네 과감하게 아버지와 연을 끊어야겠다 예능에서 보면 노래 실력도 좋고 예능감도 있던데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버지란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 악기를 이렇게 막냐 이번에도 잘 모르는 듣고 가수일 줄 알았는데 평소에 방송에서 많이 보던 가수였네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연예인들이 많구나 그래도 이렇게 공론화되어서 다행이다 남보다 못한 아비다 상종을 말아야 한다 등 김수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언제나 밝아 보이는 김수찬이지만 사실 여러 차례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모습으로 덕분에 금수저라는 오해도 샀었지만 그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죠. 김수찬은 1994년 서울에서 일남이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김수찬의 어머니는 불과 스무 살이었고 기댈 곳 없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찾은 곳은 조산소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기가 4.2kg의 우량아인 데다가 머리가 커서 지독한 상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유원까지 남기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목숨건 출산 끝에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수찬의 긍정적인 성격은 어머니에게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어렵게 김수찬을 기르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으로 들이쳐서 함께 물을 퍼내야 했지만 그런 때면 어머니는 김수찬에게 누가 더 많이 푸나 내기하자라고 말해서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야. 엄마와 내가 물을 퍼내는 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때론 울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김수찬을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대해서 넌 왜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놀려도 시원해서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엄마를 김수찬은 누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일찍이 김수찬을 낳게 되면서 엄마의 인생을 빨리 시작하였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김수찬의 어머니는 김수찬에게 키울 만큼 키웠다며 엄마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김수찬은 이후 어머니를 누나 혹은 이름의 님자를 붙여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 하나하나가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나이로 자란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남진의 노래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가 교장선생님의 눈에 띄어 2010년 인천청소년가요제에 출전했습니다. 김수찬은 평소 좋아하던 남진의 나은야를 불러 대상을 수상합니다. 내친 김해 그의 8월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했는데 큰 무대를 앞두니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또 힘을 줬습니다. 수찬아 어차피 내가 최우수상이야 주최측의 농간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상 받고 앵콜곡 부른다는 마음으로 노래해 어머니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 정말 앵콜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야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로 최우수상을 탄 것인데요. 심지어 남진의 딸이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본 덕분에 남진과 인연이 닿았고 데뷔하기도 전부터 남진 무대의 객원 가수로 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 외기를 걷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JTBC 히든싱어 남진 편에 출연해 1등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등 리틀 남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수찬은 2012년 5월 1집 오디션으로 데뷔했고 이후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퍼포먼스로 볼거리 많은 무대를 선보였지만 딱히 히트곡을 내지 못했고 무명가수로 8년을 보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린 후에도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 순탄치 않았던 길이 모두 친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방송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그렇게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또 한 차례 위기가 왔지만 다행히 타협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했고 군 복무까지 마친 뒤 다시 밝은 에너지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해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김수찬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그에게 어둠이 드리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